. 옥소리 바뀌었다고요? 감기 감기. 방귀에 걸려놔서. 거기다 열쇠다? 대단하지. 한 3배 세진다니까 진짜. 그럴 때마다 너스, 스피릿 톡구해서 다 썰어버리고 싶은데 피지컬이 딸려서 고난이도 살인마들은 못하겠어서 다 그렇지 나는 이제 톡구에 있으니까 그나마 버티지 아니면 뭐 스피릿도 하려면 할 수 있으니까 아닌 사람들은 힘들거야 되게 에비건 오늘만 했어 3일 갔다오는 것 중에 오늘이 마지막 문제 아니에요 우린이 없어요 신사림만가? 나 신사림만 만나면 처음 만나놓고 오는건데 아니네 웹구멍은 부정한 개입인가보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엘 왜 이렇게 끈질겨? 여러분들 이거 후원인가 그거 어떻게냐? 아 맞다 느낌표 후원치면 밍크가 나와 거기에 다 되고 하면 될거야 위치가 왜 보이지? 부상당해서 그런가? 우리 검은양인지만 체크하면 되지 않을까요? 흠 가운데꺼 켰네 2픽도 감염됐구요 왜 같은걸 돌려서 감염을 시키나? 바보같이 두개 켰어요 흠 검은양이면 묻혀놓고 딴 데 갈듯 딴 데 갔잖아 딴 데 간거야 2픽 쫓기고 있어요 흠 아유 모기야 그러네요 독학자는 못쓰겠네요 살리는걸 해야되나 일단 일단 내가 펀퓨터는 PC 팩토리 펀퓨터는 PC 팩토리 펀퓨터는 PC 팩토리 펀퓨터는 PC 팩토리 이 fly 천igkeiten 짜브된 내동 진 sight 쳤 jut 아 removed 2pr 손님 완호 감사합니다 초랭인데 보랭이다 보랭 진짜 계열받게 해줄까? 안붙었으면 저 계열받게 했을텐데 한바퀴 돌아가지고 그거 또 썼을텐데 그러면은 생각하겠지 아 아까 부술걸 왜왜 일로와 왜 99만 재개? 그건 그건 인정 그건 인정 외끄도 스타트를 되게 잘 끊었어요 네 저는 증가 되는걸로 알아요 오케이 땡큐 좋은거 좋네 왜 안들죠? 근데 얘 아까 왼쪽에서 뭐하던데 뭐한거야 발짝이 돌리는거 아니야? 근데 키고 이쪽으로 오는게 아니었거든 뭐한거지 저거 살릴려고왔네 저거 그러다가 죽으면은 트롤돼 하필 못살려 그러면 겸은양이면 이제 트롤러인데 바로 걸리진 않았어요 겸은양은 진짜 아닌거같아 만두 먹었다기에는 너무 오래 했는데 거기다 돌리고 간거같아 그래 만두 먹었다기에는 이렇게 엄청 오래 돌렸었어 여기서 끝 발짝이 속도 미쳤죠 거의 발짝이 속도가 특단시간이 아닌가 아 크흐 걔 빨간피 먹었어 내가 할수있는거는 문 열어준 다음에 오마이갓 되게 저돌적이네 친구 이거 왜 안맞지 이거? 이거 왜 안맞지 방금? 약간 버그인가보다 맞죠? 버그인거같아 이거 원래 맞았어야돼 반대쪽 문을 따야되는데 반대쪽 문을 따야되는데 아 아 이거 아닌가 거의 마지막이거든 빨간피가 끝났을텐데 아니네 좀 더 되네요 크흠 아이들아 좀더 씻어 나는 왜 안되네 이제 끝났겠다 이제 끝났겠다 에드온이요? 모르겠네 그냥 뭐 재사용시간 이런거 줄여주는거 이런거 썼던거 같은데 쓰읍 롤 흠 흠 빨간피를 먹을수있는게 지금 저 반대편까지 가야되가지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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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넘어 흠 흠 다가야 됐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누워라 거기서 누가 아 불도와전이네 노! 야 같이 죽어. 그래도 그림나오게 같이 죽어. 죽을거면은 노! 너무 네명 다 2타심해 찌들었다 쥬쥬 한명은 어디갔을까? 굿 여왕마마나스님 감사합니다 상대들 다 좋아하죠 이런 죽음은 괜찮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